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구축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정말로 인터넷에 연결해서 그것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자신의 IP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엔진에 MyIP라고 검색하면 자신의 IP를 알려주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IP를 알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알아낸 IP를 이용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해보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한번 IP를 체크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2.109.62.43으로 끝나네요. 자 그럼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그때 index.php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한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게 안될 겁니다. 아무것도 끄드지 않고 대기하다가 결국에는 딱 멈추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일단 성공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성공했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 IP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패한 경우에는 자신의 컴퓨터가 공인 IP가 아니라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인 IP가 무엇이고 사설 IP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왜 안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생각할 때가 된 것이죠. 자 그 전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IP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IP는 이런 체계의 주소체계입니다. 0.0.0.0부터 25.25.25.255 사이에 있는 것들이 IP의 주소들이에요. 그러면 그 주소들은 몇 가지의 주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몇 가지의 주소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바로 42억 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즉 42억 개의 IP가 만들어질 수 있는 체계라는 것이죠. 와우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결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인구를 60억이라고 치고 그렇지 않지만 각각이 혹시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해야 된다면 모든 컴퓨터가 다 IP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60억 개의 IP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IP 체계는 42억 개 밖에는 주소체계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실은 컴퓨터인 장치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옛날에는 컴퓨터랑은 상관없어 보였던 인터넷과는 상관이 없어 보였던 사물들 이를테면 전구 같은 것조차도 인터넷에 연결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있기 때문에 IP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IP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기계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그 전화기한테 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면 이 초창기에 인터넷을 고안한 우리의 선배 개발자들이 선배 엔지니어들이 인터넷을 처음 설계할 때는 42억 개로도 충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42억 개를 금방 넘어선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 이미 IP는 모든 IP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새로운 IP가 발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역시나 엔지니어들은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결과 여러가지 방법들이 고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고안된 기술들과 또한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복잡해진 이유 또는 우리가 만든 서버가 직접 인터넷에 연결될 수 없었던 이유 다시 말해서 연결은 됐는데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우리 서버로 찾아올 수 없게 된 이유를 IP의 고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서 정리해보면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던 이유를 IP 주소 부족의 문제의 틀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IP 고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타났고 그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IPv6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새로운 주소책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그럼 IPv6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자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이 주소체계 예를 들면 22.109.62.43 자 저것은 IP 어드레스 중에 버전4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번째 버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도입된 주소체계는 저 밑에 있는 것처럼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IP 어드레스 여섯 번째 버전이라는 뜻에서 IPv6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IPv6는 몇 개의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일까요? 2의 128승입니다. 자 2의 128승 잘 와닿지 않죠? 얼마나 큰 수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2의 128승은 이런 숫자입니다. 2823.9 6692 양 938자 4632 해 6337경 4607조 4317억 6821만 어 1456개 예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IPv6가 도입되게 되면 IP 고갈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향후 몇 백년, 몇 천 년까지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든 이 새로운 주소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존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들이나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IPv6를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강의를 만들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이 과도기적인 상태이고 언젠가는 IPv4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서버에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IPv6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방법 즉 IP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인 사설 IP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사설 IP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